지금 기도하는 형제여 왜 근심을 하나요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지금 기도하는 자매여 왜 울고 있나요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당신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혼자서 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울지 말아요 온통의 눈물을 받아요 응답해 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형제여 왜 걱정을 하나요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지금 기도하는 자매여 왜 포기하나요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당신이 능력도 일할 때 그때 혼자서 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연주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이